안녕하세요 히어로켓단 제제입니다 새로운 머리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랜만에 저희가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해요 근데 더 오랜만인 건 우리의 권희 오빠가 드디어 제대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막 제대를 해서 활발한 완성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히어로켓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저희가 또 오랜만에 뭉쳤으니까 또 재밌게 한번 안무로 준비해보려고 합니다 출발해볼게요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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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이제 전역한 지 15일이 됐어요 아 진짜?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? 히어로켓단과 이제 제 2대전 이벤트 레이디가가 노래로 저희가 컨셉 그 영상을 그때 한여름이었잖아요 그거 연습하는 도중에 오빠 그거 딱 나와가지고 2020년이 올까 했는데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기 제가 너무 억울해요 벌써 전역했냐는 소리가 벌써라는 게 군인들한테는 굉장히 금기였는데 맞아 막상 전역하고 나서 또 이렇게 재재와 아리형을 또 만나니까 그냥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고 또 그냥 자주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맞아 맞아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또 저희 다 방역도 열심히 했고 사전에 또 성적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다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오랜만에 재밌는 걸 해보시라고 맞아 만나따리 만나따리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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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? 이게 오랜만이지 저녁하고 처음 보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화이팅 잠시만 나도 백 백 백 백 백 백 백 백 우리가 뭘 kale Thigeta 따-따따따 따-따따 He Little Hu 어, 겨까지 막 끝,ами 지금 많이 튀김 comes in 타-따따-따사-따 He Little Hu Riyuki V- So Mmm K-атель's life 내가 너무 beaches V- Best 사랑까지 가져가 가져가 귀여 귀여워 아 이거 넣었구나! 사랑을 내 볼금은 아 내꺼지? 이거 보이세요? 어때요? 아 어때요? 포인트 목적 가보는 올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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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얘기 좀 해볼까 그래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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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녁이 졸음 중 아아 아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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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반바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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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웃기고 아아 이런 이런 또 쉬어 옛날에 얘기했나? 너 옛날에 JYP 귀신이 있냐고 물어보잖아 옛날에? 물어봤었나? JYP 귀신이 있어요 꼬마 남자애 그래 계단 거기 서 있는데 아 맞아? 쭈그리고 앉아서요 나도 거기서 접질렀거든요 거기 JYP 청담사업일 때 그 반계단 내려가는 지하연습실이거든 녹음실에서도 옛날에 가수 선배님들이 봤다고 한 선배들도 많았고 왜 그래? 아 칭찬 안 했어 아 진짜야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 내가 물어보니까 그 터가 무덤이 되게 많대 청담이 근데 그 청담동이 생기기 전에 그 땅 자체가 무덤이 되게 많은 지역이라 하더라 흠 흠 흡 흠 흠 흠 저 힐 좀 협찬해주세요 여러분 여보세요 아 저 조건인데요 흠 혜 흠 흠 협참 asks 흠 네 흠 머리가 하나도 찰랑거리지가 않아 진짜 어쩜 이렇게 몸태 이렇게 움직이지?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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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진짜 더 빠르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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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잘하죠? 끝! 확! 힐을 안 씻고 안 씻고 두 가지 버전 내자고? 아니 잘라서 아니야 힐 틀어야 돼 힐 안 치는 걸로 이런 스타일 말고 운동화 신고 출법하는 것도 나중에 한번 하자 힐 댄스 말고 힐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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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쯤 잘 했어요.. 한 번쯤 해가지고.. 한 번쯤 해주자.. 한 번쯤 해 주겠습니다.. 한 번쯤 해 주셨는데 아 놀랐어.. 한 번쯤 해 주셨는데.. 남궈렛은 사실.. 일단은 스펠lar.. 호랑스에 무대를.. 감사합니다.